계속 답성을 부르고 모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아 제대로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고 박수는 쳐야겠고 표지가 보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 많이 준비해서 버스킹도 많이 하고 고면도 많이 할 테니까 저희 기도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저희 기도의 마지막 톤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현장 장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아리가 있어서 가야되요 동대문 오세요 동대문? 왜요? 동대문 쪽이잖아요 우리 쪽 네 그때부터 오늘 주부가 만나야 되는데요 별로 관심 없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에 대해서 저희 부부와 저희 부부는 인터뷰를 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부께 말씀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쁘게 시청해주시고 더 많이 부탁했죠 네 지금까지 저희는 비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